0109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3호 개발입니다. 3호 개발, 은, 는 동사의 사업부문은 건설 부문과 창업투자 부문으로 나뉘고 있음 고속도로 및 국도 등의 도로공사, 골프장 조성공사, 지하철공사 등의 토목공사를 하고 있으며 본점, 충남 당진의 공장에서 골재를 생산, 판매함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자본, 경영관리, 기술정보,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투자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투자지분 처분을 통하여 투자수익을 실현. 기업개요대시동사는 1976년에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포장공사를 주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05년 5월 유가증권시장의 이전 상장됨 대시 2008년에 전문건설업 이외의 일반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 건축 및 토목공사업으로 사업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 중임 대시 종속기업으로 창업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3호 그린인베스트먼트, 주, SGI 신성장 매장인펀드, SGI 세컨더리 투자조합 제2호를 보유 재무 대시 골제 판매 증가에도 고성 그린파워 프로젝트, 고속국도 세종 물결표 쌓인 포천간 건설 현장 등의 기성 실적 축소, 창업투자 부문의 역성장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감소 대시 인건비 등의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구조 개선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국내 건설 투자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화로 전문건설 부문의 신규 수주 증가가가 기대되는 바 매출 회복 일부 가능할 것으로 전당 2023년 4월 14일 기준 장마감 3호 개발의 시가총액은 880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3호 개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79위입니다. 3호 개발의 상장 주식수는 2,500만 주입니다. 3호 개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3호 개발의 퍼은 14.8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2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1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3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78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3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6배 9,78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3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6번지억원, 131억원, 4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88번지억원, 139억원, 59억원입니다. 3호 개발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9번지 0.3% 쌓인이고 유보율은 1719.6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1.49이며 전일 대비해서 9.83 더하기 0.3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3.84이며 전일 대비해서 9.59 더하기 1.0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호 개발의 2023년 4월 14일 기준 2호 개발의 재물을 보겠습니다. 4호 개발의 재물을 보겠습니다. 4호 개발의 재물을 보겠습니다. 5호 개발의 재물을 보겠습니다. 5호 개발의 재물을 보겠습니다.